형! 뭐지? 뭐야? 열로 열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로 코믹스! 열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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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저는 지금 충호의 동네 의정부에 왔는데요 충호가 평소에 차를 굉장히 아낍니다 그래서 충호가 손새차도 굉장히 자주 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손새차할 때 같이 유막 제거하는 것도 도와주고 하자 해서 제가 의정부에 왔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충원의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려서 충호 어머님이 지금 충호 차키를 빼돌려 주실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차키를 받아서 충호 세차하고 있을 때 몰래 차키로 아주 재미난 장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머니한테 차키 받으러 가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서 와. 어머니, 제가 부탁드렸던 충호 차키. 여기 있어. 재밌는 거 할까요? 네, 충호 재밌는 거 하려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 여러 사람들 다 재밌게 해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백상프라자 의정부 오실 일 있으면 여기 갤러리 앱 한 번씩 들려주세요. 이쁜 옷들 너무 많아요. 어머니, 그러면 이제 충호랑 이 세차장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다시 인사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가보겠습니다. 잘 가요. 네, 어머니. 지금 해보면 제 충호가 드네요. 자, 이제 충호 세차할 때 또 다른 키로 제가 한번 잘 놀려먹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로. 아니, 왜 안 하고 있었어? 아니, 소금이 없어. 아닌가? 바꿔. 있어? 어. 이거면 몇 시출이? 어, 이게 얼마지? 만 원이 될 거 같은데? 어, 바꿔. 어디지? 어야, 앞으로 가면 있을 거야. 야, 어머니. 한 주 얼마 안 됐어. 아냐, 아냐, 떼가 껴있어. 이런 데 봐봐. 이런 게 안 지워져, 하나도. 물을 먼저 끌어야 되는데. 어. 여기 써있네. 어. ㅇㅋ 야요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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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창문이 열렸어 하드라기 어? 창문이 왜 열려? 왜 열려지? 안에 다 젖었어 열렸어? 어 이게 왜 이러지? 왜? 왜? 아씨 이게 왜 자꾸 열리지? 너가 연거 아니야? 아니야 키 여기 있어 이거 저 버스를 뚫어야 되는데 어 그래? 형 이게 왜 이러지? 정답 중인가 막 하났나? 빨리 와 우리가 한 번 할 때마다 익선이 돼 아 이거 시간 있지? 어 아씨 아씨 왜 그러지 이거? 내가 물 잘 먹었다가 끓였나? 아이씨 아이씨 어 이거 봐 이거 봐 형 왜 그러지? 건넬 게 없는데? 아 이거 포토카 다 젖을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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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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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불어가지고 나 창문을 안 해야되니까 불안해하고 안 되겠네 아니 뭐가 질렸겠지 찬물을 못하겠다 왜? 아니 물을 뿌려서 그런가? 왜 그러네 그럼 안 들을까? 나는 뭐해? 잘했어? 아 나 지금 얘기해 깊게 해야 돼 아 이거 왜이래 왜왜? 아 또 열렸어 아 진짜 짠 아 이거 뭐야? 왜 열려? 이거 떡볶이 센터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니 얼마 안 됐는데 엔치울만 말았었는데 그때 뭐 이런 거 말 안 됐어? 아무 얘기 없었어 다 말짜가 넣었어 물 또 들어가셨어? 아 떨어졌어 안 했네 뭐야 이 친구야 왜 내 다리 쓰고 있어 아 나 밑에 있어 아이씨 아 나 이거 오줌마잖아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신경을 탔는데 나 몰라 대충해 아 나 세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 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나 아 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나 아이씨 아 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나 아이씨 아이씨 아주 징구자 이랬어 아이씨 아이씨 야야야 아이씨 아 왜 이렇게 충만하게 아이씨 아이씨 너무 많이 들어왔다 물 뭐야 아이씨 뭐야 완전 막 가졌네 아아 이거 풀렸네 야 야 옥수파랬다 나 이거 서비스에 타고 가야 되겠는데 나 다행히 가 아니 이쪽도 여행고 가야 되는데 아이씨 빨리 해고 가자 아니 창문 켜서 열려주기 못하겠는데 아이씨 야 이거 큰 힘이네 뭐 거 아니야 아 내가 불을 어디 잘 못 뿌렸나 봐 아이씨 야 이거 어디다 풀렸들 얘기해 아니 왜 육수파랬다 여기 밖에 안 들어 아니야 너 나한테 불렀잖아 나한테 불렀잖아 나한테 불렀어 얘가 화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여기 원래 안 좋지 않나 날씨 좋다 어 뭐야 이거 아이씨 또 열렸어 이거 왜 이렇게 완전 나가졌네 또 열렸어? 어 이거 나 다 열렸어 뭐야 뭐야 아이씨 아이씨 뭐야 아이씨 뭐야 어 아니 물 건드려서 그런 거지 어 이거 봐 야야야야 오 너 차를 건드렸잖아 아이씨 아이씨 뭐야 아이씨 좋아 저거 봐 쟤 왜 열렸어 뭐야 너 방금 안에서 누른 거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안 열어줬 가다 막 신어 꺼지 그런 거 아니겠지 아 근데 쟤 다단데 이런 소리가 있나 야 망했다 일단 형은 차에서 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걸린지 물어봐야겠다, 이거. 형! 뭐지? 뭐야? 잠깐 열고 가야겠네. 아, 이거 운전할 때 계속 이러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왜 해? 뭐야? 우와, 소름. 형! 이거 뭐야? 뭐? 뭐야? 뭐야? 뭔데? 이게 왜? 이걸 어떻게 열었어? 열린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열리죠? 이게 돼? 열렸다. 닫힌 버튼 꾹 눌러봐. 눌러? 어,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으면 되죠? 옆에서 이거 하고 있단 거야? 아니 근데 키를 이거 어떻게 맞췄어? 왜 이렇게 내가 들고 다니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드렸어요. 내 끼야, 그러면? 네. 엄마 이거 훔쳤어? 뭘 훔쳐? 어머니가 잠깐 빌려주신 거지. 잘 챙겨서. 진짜 우리 엄마까지 꼬서였어. 어머니. 잠깐만, 잠깐만, 형. 아래 다 젖었어. 아니 생각보다 안 젖었네. 아니 내가 딱 한 거야, 형. 앞에 윤기차이가 다 젖었어. 아니 어차피 실내 세차할 거잖아. 빨리 세차 시작합시다. 우와, 그럼 전자기기 망가지게 아니네. 깔끔하게! 야 너 전자기기니까 너 동 부숴으니까 너 씨 밥 사. 밥 사. 야, 그거 무슨 논리야, 이거? 자, 그럼 깔끔하게 세차 시작해볼게요. 아 씨, 이거 봐. 나도 그거 봐. wn울 facilities nuestro집사 킁킥 aja 많이 가주세요. Peace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